정말로 뵙니다! 정말로 뵙니다! 정말로 뵙니다! 안녕하세요 연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축입니다 저희가 오늘 파이스 윈터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 1대 위시돌이었잖아요 아시다요? 네 위시돌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윈터 페스티벌에도 함께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많으니까 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 이번때쯤에도 코엑스에 왔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네! 네! 어느덧 1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때 이 자리에서 저희가 장미꽃을 팬들에게 나눠드렸었는데 맞아요!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버디분들도 많이 오신거 같은데 오늘 함께 즐겨보아요 꼭 조심하시고 오늘 함께 즐겨보아요 꼭 조심하시고 여러분은 내일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게 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쵸? 여러분들과 약간 오늘 캐롤을 조금 불러보면 어떨까 짧게 그럼 혹시 나는 이 캐롤 안다 하시는 분 시작 다시 깜짝이야 펠리스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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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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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리고 유명한 노래가 하나 더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캐롤이 있으면 아무거나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불러주시면 징그레 뭐라고요? 징그레 뭐라고요? 징그레 겨울 겨울 해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펠리 아 이거 말고 진짜 캐롤 말해 봐 이거 또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한겨울이 왔다 왔다 다들 여기까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쵸? 어디가 저거? 맞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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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 말고? 아 미안해 고마워 부끄럽네 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니까 캐롤 질릴 때까지 저희 불러야 되잖아요 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무거나? 아니면 뭐 꼭 캐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요 떨레를 타러 달리는 게 뭐일까 달리다가 종이 울려서 잠깐 꽂히니 즐거움에 솔솔파 노래 들으자 헤이! 징글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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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저게 울고 프롱부터 끌고 해 왜 나 영어로 바뀌었지?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던 거 같아요 그쵸?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빛들이 트리 같아요 빛나요 크리스마스에 또 조명이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빛이 해주셔 가지고 여기 마자용이야 금방 포켓보스터가 여러분 사진 많이 찍는 만큼 예쁜 사진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무대를 이어서 해봐야 되는데 다음 무대는 또 이렇게 행사에서는 오랜만에 하는 무대인 것 같아요 그쵸? 네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뭔지 알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2019년도 서로를 믿고 잘 저희 해냈잖아요 네 2020년도 서로 같이 믿으면서 잘 해나가자는 의미로 저희가 트러스트를 해줍니다 트러스트 전에 핑거팁 먼저 네 오늘 버디들 너무 좋아하겠다 오늘 버디들 감사합니다.